방금 전 정보들, 앞으로 소개될 정보들에 대한 전화 모두 다 줬습니다. 전화 접수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새로운 정보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도시형 생활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2호선과 5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영등포구청역에서 도구 7분 거리. 2019년 5월 중공 예정으로 6층 건물 내 5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8천 8백만 원, 전세시 보증금 2억 5천 5백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천 3백만 원 예상됩니다. 월세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5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3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2천 8백만 원 예상되네요. 당산의 신축으로 지어질 투룸,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님, 입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무엇보다 더블 역세권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순환선으로 주목하고 있는 2호선과 5호선, 바로 더블 역세권인 영등포구청역에서 빠른 걸음으로 5분, 천천히 걷는 다음 약 7분 거리에 위치되어져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또한 도구 10분 거리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호선, 2호선, 5호선 환승을 한번 거치신다면 9호선까지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곳이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상권 굉장히 훌륭합니다. 타임스케어나 IFC몰 그리고 롯데백화점도 바로 도복권에서 이용해 보실 수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주변에 외곽적으로 한강공원이 인접해져 있습니다. 한강공원 주변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여의도이기 때문에 여의도의 직장인의 배우단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칼라, 금융 관련 종사하는 약 상주인구는 10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 곳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통망을 잠시 살펴보자면 서부간선도로나 올림픽대로 강변북목뿐만 아니라 바로 근처에 경인고속도로까지 위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편리한 교통망으로 인해서 여의도는 바로 근처에 직주근접지로 위치가 되어져 있고요. 마곡이나 위쪽으로 올라가신다면 상암, 마포, 공덕 등 직주근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직주근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나 직장인이 이곳에 많이 머물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곳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고 좋아질 수 있는 곳입니다. 4개의 노선을 통해 이동 편리성을 높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3대 도심축으로서도 개발 후재가 여러 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은 서울의 2030 개발 계획이라는 호재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어떻게 개발할지를 꾸며놓은 지도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중에서 서울의 3도심 중 한 곳입니다. 한양도성, 강남,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를 중심축으로 해서 먼저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개발 계획이 다양한 곳이고 아직은 토지 가격이 덜 오른 편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의 중심지로 변모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요. 조기 착공할 예정이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호선, 영등포역 같은 경우 현재 단일 노선인 1호선이 지나고 있는 곳이지만 신안산선, 바로 지하철 10호선이 연결되는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가 되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중공업지단지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지대를 인천과 안산으로 멀리 내보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조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복합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교통 중에서 교통의 혼잡도가 가장 심한 고속도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교통의 혼잡도가 굉장히 큰 곳이기 때문에 지하가 완료가 되면 하루에 5만 대 이상의 상습 정체 구간이 지하로 분산돼서 상습 정체가 많이 회소될 예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구 주변의 도시재생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고속도로를 일반화 도로화해서 그동안 단절됐던 안양청과의 접근성도 많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상습 정체 구간이었지만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2020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곳이 완공이 되어질 경우에는 더불어서 교통 개선에 대한 효과까지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도 살펴볼까요? 도시형 생활주택 가지고 오셨거든요. 내년 5월 중공 예정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영뚜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내년 5월 중공 예정인 건물도 있고요. 이미 중공이 완료된 건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선분양을 선호하신다면 선분양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이미 완공된 건물을 보시면서 어떻게 지어질지 미리 가늠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결혼할 아드님을 둔 부모님을 오늘 현장에 보여드렸습니다. 신혼부부가 살기에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요. 이처럼 아파트와 별반 다름없이 지어지는 게 바로 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현재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가 되어져 있고요. 정말 노열층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이 있는 투룸으로서 실사용 면적은 약 12평에서 13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설계로 인해서 안전, 정말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젊은 수요층이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꾸며지는 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잡아볼게요. 가격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건물 수액 투자가 가능한 건물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8,800만 원 되겠고요.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전세 예상가가 약 2억 5,5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투자 3,300만 원, 정말 수액 투자라고 일단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월세 원하시는 분들, 직주 근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월세 또한 안정적으로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 85만 원 정도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 제외한다면 월세 투자 금액은 1억 2,8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다녀왔고요. 마지막 정보까지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으로 가보시죠. 강남구 삼성동으로 가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